꿈냐우박스 좋아요 꿈냐우박스의 갱도희입니다. 오늘은 오늘 막 출시된 뜨끈뜨끈한 챕터2 히든 보스를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잘 온다! 광물 조사에 대하여 라는 퀘스트가 생겼네요. 탐지기로 바바나 행성의 환경을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광물 반응을 발견했단다. 샘플을 가져와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희가 좀 도와주겠니? 탐지기의 반응은 온천동굴 최하층을 지나 온천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다 보니 위험할지도 모르니 준비는 단단히 하고 가렴. 물론 너희들 실력이라면 괜찮겠지만 자 퀘스트 새로운 광물 발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온천동굴 깊숙한 곳을 클리어하면 갈 수 있다고 하네요. 가보자 자 이렇게 해서 온천동굴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. 그치? 아니구나 여기 깨야되는구나. 자 온천동굴 최하층에 도착했습니다. 오 온천동굴 깊숙한 곳? 이게 뭐야? 바로 희름받은가봐? 헐 바로 희름받은가봐? 헐 바로 희름받은가봐? 원래 했나 보네? 뭐야? 왼쪽 손이 사라졌습니다. 아 엄청 키웠어요. 옌가보다 옌가. 옌가보다. 지금 양옆에 있는 저 촉수같은게. 으아아아아아아악! 아 뭐야. 아니. 왼쪽이 사라지면 콕. 다리도 공격할 수 있네요? 오른쪽이 사라지면 일자공격. 아! 저걸 어떻게 피하라고. 어떻게 피하냐? 안 피했는데. 어! 이건 뭐야. 으악! 헐! 날 밀었어. 자잘한, 자잘한 촉수가 사라지면 이상은 연쇄 공격합니다. 계속 움직여야돼. 이거 사람 깔아다녀. 헐! 근데 사람을 깔아다니는데. 이거 어떻게 피해? 저 어떻게 피해요? 음 점프. 나도 점프가 있었지. 뭐야 이건 뭐야! 눈에서, 눈에서 중까지 쏘네. 이거 뭐야? 아 왜 죽었어? 아 뭐, 아 저거 똑같이. 아아, 동시에 해야 하나 보다. 이 페이지는. 그러니까 땅이 조금 좁아지는 거네. 가운드 못 잇게. 자 여기서 총은 어떤게 좋을까요? 레이저요? 레이저건? 레이저건? 레이저건 오케이. 그럼 개조된 티타늄 탄환, 바이러스 탄환, 볼록렌즈 사원증? 네. 네? 아 딴소리 하지마이고. 아 맞다. 레이저건? 이 영상 꼭 씁시다. 흐흐흐흐흐흐. solo 그 손 ребята W 으흐흐흐흐흐흐! 아, 붙어갔어? 다섯 humanity 아! 좀 작아? 못 봤는데? 아! 피했잖아! 피했잖아! 하나 둘 셋 아 너무 빨리 던져네? 혹시 한건 잔성이 없고요 잔성 안해 너무 안해 얘도 방어력이 있나? 왜 60끼리 다 붙였고 아! 있겠지 철겁하면 되어야겠다 뭐야! 야 김혜교 가면은 또! 제가 한거에요 아 그래? 제가 한거 같은데 엘묘은 정확히 피했어요 아 그래? 제가 그냥 반대 서 있었어요 멍 때리다가 아 분명 엘묘가 위쪽에 있는거 봤는데 뭐뭐 스킬 때문에 엘묘인줄 알았나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피.. 피한건데 아 빨리 피한거야? 너무 빨리 피하지마 아 나 왜 피해? 너무 빨리긴 했어 그치 빠르긴 했어 응 빨리 그럼 그게 운이 좋아서 아래쪽으로 어그루가 잡혔을 뿐이지 충분히 애미한테 어그루가 끌렸을 수 있는 위치였어 수고할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살리지마 흐흐흐흐흐흐흐 아야 아 참 너무 하시네 아아 아아아아 아 아아 저.. 니 bas 아우 한국 Syndrome 우리 아래에서 두번째 칸 잊지마세요 내가 잊었다 자유롭지? 서있는건 잘 서있었는데 피하는걸 잊어 뭐야 뭐뭐 너 자꾸 일로올래? 엠형 살리기싫어서 일로오는거지 네? 저 밀려나서 왔는데요 자 거의 다 잡았습니다 아 너무 빨리 펑트했다 뇌물이든건 볼망고 뇌물이든데요 안됐는데요? 아 이거 호밍미사에 다 가져가잖아요 자 자 뭐해 일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사모판이 안되네 일어나 아앗 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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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긴도희 죽고 끝난 엔딩 안대 멈춰 돌아 초강경 어디갔어 나랑 격수있구나 저쪽을 빼줘요 안돼 점프를 피한거야 지금? 아니요? 나 소수하니 야! 아 무뎌지가 생겨요 자 우리 할 수 있어요? 아하 우리나 크라티나 지금 남은 피가 똑같은데? 다 살려줘 좋다 할 수 있다 줘봐 점프를 피할 줄 알아요 중간에 구경이 저벌로 했잖아요? 아예 구경이 구경이 아예 구경이네 자 아래서 두번째 칸 있지 마시구요 따! 아 벌써 20불기야 시작하자마자 처음엔 뭔지 알았는데 그니까 아하 잘할 수 있다며 빡치네 아 되돌아간지 맞네 아 되돌아간지 맞네 아 되돌아간다구 풀피로 깨야지 이제 풀피로 깨야지 흐헤헤 아 너 왜 찍자고 있어 아? 화이팅 아 붙었다! 속한다고 하나, 둘, 셋! 가요? 아아.. 셰잇! 죽여! 네? 아 니 말고 아 뭐어 아 박실이 진짜 짜증나 아 제발 그럼 왜 살아나자마자 두 개를 맞춰야 되는거야 지금 가운데 조심 하나 둘 셋 여기 우리 땅이거든요 야 야 불청객 내 쫓아 . 초대 한적 없는 손님 내 쫓아 . 표식 저렇게 비하시네요 아비미 아ㅏ아아ㅏ오 자 이렇게요 오 좋은 캐피 자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네요 보상은 만 캐피 그리고 무기 파이어건을 획득했습니다 파이어건을 한번 볼까요 파이어건 예열되면 더 강한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총 다른 총들과는 달리 탄환을 아끼지 않고 꾸준히 공격하는 게 좋다 쥬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뭐야 별말 안하잖아 광물 조사에 대하여 왔구나 가져온 샘플은 보여주겠니? 뭐라고? 광물이 아니라 우주벌레에 감염된 거대 개수였다고? 저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도 잘 해치우고 따니 대단한걸 고생했다 이건 내가 준비한 보상이니 받으렴 과연? 자 새로운 광물 발견 완료했고요 은하스톤 100개를 획득했습니다 나와 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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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두이 지글 박자 매력 만점 여우도이 내일이면 난 빅머니로 굽냐 우대 있을깔 오늘도 긴 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 눈이 올라가기 주와 상자 2,000 상자 2,000